오늘 생쇼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될 매니저 박병주입니다. 제가 지금 11월달에 누적 수익률이 지금 화면에 보시죠. 141.9%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11월 15일 11월 15일 5일인데 그렇다면 11월 말까지는 제가 목표로 한 300% 정도 한번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시즌 여러분들도 300% 올라간다면 그만큼 잘 매매한다면 좋은 수익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쇼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41.1% 141.9%를 기록하게 기여를 한 종목들 먼저 리뷰를 좀 할게요. 제가 생쇼 이 시간에 했던 말씀 드렸던 걸 그대로 복귀하는 거죠. 자 보시면 먼저 성화이택이라는 종목을 먼저 복귀를 해볼게요. 복귀를 같은 침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1월 17일 날 이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11월 17일이 여기입니다. 화살표를 가리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생쇼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하고 나서 계속 11월 7일 날 이후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갔고. 드디어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를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1차 목표가 21.3%를 달성했고. 그다음에 최고가 승리률도 23%. 만약에 이 종목을 1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는 능히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위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현재 혹시 들고 있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리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어제 앞에 윗고리로 매물대를 돌파하고 오늘 살짝 눌리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저는 2차 목표가 달성했지만 계속해서 최고와 승리를 향해서 계속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성신양의 이 종목은 제가 시멘트 관련 네옴 시티 관련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역시 1차 목표가를 2차까지 달성했어요. 2차까지 해서 2차까지 21.7%의 목표가 달성했는데 이 종목은 10월 25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지금 210만 원 번 거죠. 요즘에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네옴 시티 관련 재료가 거의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신현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mvh 코리아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역시 현대차 기아와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회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5% 당일날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하자마자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는 현재 1차 상승하고 나서 지금 눌리목을 줄 때 보시면 거리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들고 왔던 종목 그 종목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유비하겠습니다. 두산 에너 빌리틴입니다. 두산 에너 빌리틴. 자 이 종목은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서 소개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횡보하고 있네요. 어제 17,05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 가격에서 거의 횡보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근데 이 올라가는 그 모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죠.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때 이제 우리 그 폴란드 월년 관련 주로서 이 종목이 뉴스가 뜨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터졌던 거리량 고점 윗고리를 뚫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놀라운 기법이 숨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위하고 제가 그동안에 리뷰했던 종목들이 성과가 좋았는데 자세한 것은 오늘 제가 4시 무리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자 먼저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570원 이글벳입니다. 종목 이름은 이글벳이죠. 좀 발음이 좀 정확하게 했다 싶어서 제가 두 번 해드렸습니다. 이글벳. 자 이 종목이 이 종목을 그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들고 갔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잔잔한 저수지에 돌멩이를 던지다. 보통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다 말을 쓰는데 좀 호수보다 적은 게 저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수지는 잔잔한 물이 별로 많지 않는데 저수지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때요. 물방울이 세게 튀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표현이 어울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거리량이에요. 자 앞때 거리량을 보시면 거리량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거리량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량은 뭐냐면 양봉으로 기존의 거리량에 비해서 무려 52배의 거리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호재를 노리고 수급이 들어온 거죠. 즉 매수에서 끌어올리려는 힘이 들어왔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수급. 수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급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분차트를 보겠습니다. 분차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60분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쫙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60분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 정확하게 눌림목에. 눌림목에서 이렇게 골짜기를 만들었으니까 위로 쫙 끌어올리겠잖아요. 지금 이런 맥점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6,870원입니다. 6,870원. 그러면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저수지에 돌멩이가 던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이 회사 관련 뉴스 플로우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돼서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공통점이 공통점 요소가 뭘까요? 둘 다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동물에 관련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잡을 수 있는 의약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의약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은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그래서 동물 약조, 약제나 차려평가제, 동물용 항생제, 여론 따라서 이런 건 영향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이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주로서 분류돼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보통 테마들과 같이 재무구조가 안 좋은가? 아닙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저는 제가 최근에 계속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 상황이 지금은 계속 수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회사를 고를 때 이 회사처럼, 자,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0%는 넘네요. 작년에 404억의 매출액에서 41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약 42억은요. 그다음에 순이익은 36.37억을 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벌써 매출액이 330억, 곱하기 2하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600억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30억, 곱하기 2하니까 64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은 28억, 곱하기 2하니까 58억 정도는 올해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2년 전에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안정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글베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혈병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 또 제일 잘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돼지혈병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에는 조금 단발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단발성 시세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단발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들은 그 뉴스에 대해서 수급이 어떻게 형태가 들어왔느냐, 발생했느냐 저는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평소 거래량보다 52배 거래량이 들었다는 건 많이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 수급이 양봉으로서 들어왔어요. 양봉으로서 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급은 이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자기들이 먹으려는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이 그만큼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서도 전평화된 그런 구석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기술적 분석에서도 제가 이제 위꼬리 열려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노리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1, 2차 목표가는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의 1차 이제 1차를 말씀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천5백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